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?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!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! 또 뭐 해주는 거 있어요? 포그예요! 어? 포그예요! 아 포그? 아 허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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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! 왜 저렇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너무... 그쵸? 막 안고 징글죠? 아이고... 좋아하는 걸 노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? 네! 사랑해요 왜 그래? 사랑해요 사랑해요? 자작곡이에요? 자작곡이에요 지금! 가족 모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즉흥적인 작가 작곡이었다 아 작작곡이에요? 네네 작작곡을 했네 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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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저도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또라리, 또라리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 또라리 이렇게 뱀처럼 또라리 튼다면서 아 또라리, 또라리가 아니라 하도 제가 엉뚱하니까 할머니가 넌 또라이냐?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라리로 할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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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며느리 고를 때 그래요. 며느리 오를대. 아 아니요. 있잖아요. 우리 아빠는요. 나갔다만 오면요. 맨날 저한테 은유라 아빠가 오늘 며느리 후보 보고 왔다. 아빠 친구가 있는데 아빠 친구가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데 너를 엄청 좋아한대. 그래서 그 집 딸이랑 결혼하면 회사를 너한테 다 물려준대. 딸이 두 명이거든? 아무나 골라. 한 명은 다섯 살 영상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옹알이를 한 대. 옹알이를 시작한 대. 맨날 저한테 그래요. 그때 아빠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. 은유라 옹알이를 해봤자 너하고 일곱 살 차이밖에 안 나. 아빠하고 엄마도 일곱 살 차이야. 지금 괜찮아요. 평소에 아빠가 자주 그래요? 네. 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결혼을 해요. 어저께 아빠가 돌잔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운율아 그 집 할머니가 너를 손자 사이로 찍었어. 그 할머니 집이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야. 아빠가 오늘 자동 맺고 왔어. 이랬어요. 근데요. 저 이러다가 결혼 빅돈 하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운율이가 붕어빵 나오는데 좀 애 같고 천진난만 하니까 주로 할머님들하고 이제 그 아저씨들이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제가 이런 모임 가면은 아 아들 잘 키웠다고 우리 저 사돈 맺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자식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잔하고 온 얘기를 그렇게 해준 건데 쟤는 이제 자기가 진짜로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 같아요. 아빠가 설마 너 결혼을 그렇게 100번 시키겠어? 그런데 아빠 내 성격에 내 성격에 맞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. 너 이상형은 뭔데 그럼? 잔소리 안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이거 집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는 여자 그리고 얼굴은 송지효 누나 같이 생긴 여자. 송지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얼굴이. 아빠가 그런 며느리로 딱 찍어서 올게. 그런데 아빠 송지효 누나 성격은 닮으면 안 돼. 근데 엄청 싸다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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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? 송지효 누나 사람이 나보고 옷이 참 기대라 그랬어. 너 이제 런닝맨에서 나올 때 그런 거고 그러면 너 엄마 같은 여자는 어떠니? 우리 엄마는 성격이 싸나고 그리고 카드 긁잖아? 그럼 내가 다 갚아줘야 되잖아 돈.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여자하고 지금 사는 거야. 아 그래서 아빠가 심근경색이 있구나. 아빠가 그래서 가슴 부여잡고 맨날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.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 그럼? 여자가 몇 명이지? 두 명밖에 없네. 두 명. 두 명. 두 명. 류현이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. 어? 가윤이 밖에 없네? 그래 가윤이 좋아해 줘. 오 가윤이. 아 그래. 가윤이는 어때? 가윤이는 어때요? 은율이 가윤이. 은율이 없네 가윤아. uh...